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불법 파업은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국민들도 납득을 모으시키는 그들만의 파업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어쩜 나라가 이렇게 정상화되냐. 진짜 앞으로 절대 좌파에게 나라를 맡기지 말자. 지난 5년 나라가 개판됐지만 사람들 뇌리에 좌파의 무능이 깊게 꽂혔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민노총 한국노총 그들은 짱깨와 같은 악의 축이죠.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화물연대 지휘부 주사파 세력들이 다 장악했다더니 윤석열 대통령 원희령 국토부 장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절대 봐주지 마십시오. 원래 태생들은 안 바뀝니다. 쟤네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애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근로자들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자들을 다 간방으로 몰아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뿌듯한 소식들은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란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원희령 국토부 장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 노총 등 불법하면 완전히 형사, 민사, 소송까지 해서 완전 파산시켜야 합니다. 공사장에 자기 인부 쓰라고 억지 쓰는 민주, 노총은 앞으로 감옥 보내서 다시는 힘을 못 쓰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령 국토부 장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봐주지 마시고 법과 원칙대로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어떤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뒤집어 엎었다는 소식.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원희령 장관과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도 세워놓았으며 원희령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에 사실상 선전포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티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과 원칙, 무관용, 정의, 공정을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령 국토부 장관님 법과 원칙대로 우리 국민들 믿고 탱크처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권 밖이니 파업 봐주지 않겠다는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대응, 화물연대 총파업, 국가경제의 큰 피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 말라 당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권의 총파업 대응과 국토부 대응이 되죠죠. 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문재인 정권 시절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은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가치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거쳤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도 달라진 국토부 총파업 국가경제의 큰 피해.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화물차주, 근러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구조개혁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수송의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을 때와 대조된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호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 차량 확보 지원 계획 등을 밝히는데 그쳤다. 안전 운임 TF도 만들었는데 화물연대 파업 명분 없다. 이날 배포한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6페이지짜리 참고 자료에는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 사업 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된 이유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안전 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연대 이어 이달 초 안전 운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 운전자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외에 지난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그 금액과 기한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화물연대원래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으로 운송 방해하면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국토부는 예고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경찰과 적극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적인 교통, 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을 완전히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 대책 본부를 구성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시 철도 공사의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열차를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도 준비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의 핵심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된 이후 국토부는 법과 원칙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 파업을 대대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 의지를 화물연대는 잘 새겨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대로 그냥 탱크처럼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가달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 5년 동안 민노총과 또 화물연대 어떤 네티즌들이 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화물연대는 지도부가 다 주사파 세력들이죠. 사실상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이런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겠다는 하나의 반정부추장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